마이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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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요 부르부르 뚜루루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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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이즈요 하하하하하하 오! 아 고장 나겠다 아? 아? 아.. 아유 너무 생기가 없다 잠깐만요 그걸 키고 나서 내 얼굴을 방금 봤거든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말 좀 해주지 그랬어 마력이 잘 안 켰어 새로 샀는데 발라봐야겠다 이런땐 안녕하세요 기념증 얼굴 비춰달라고요? 잠시만요 방금 화풍으로 자기의 생생신고를 하셨어요 방금 화풍으로 자기의 생생신이 립 플럼퍼가 들어있다는 아 아파 뭐? 왜? 갑자기 왜 이래? 립 플럼퍼가 들어있다고 해서 샀거든? 입술 진짜 아프다 입술 공부를 모르는 거 입술 공부를 모르는 거 입술 공부를 모르는 거 왜 이렇게 졸리지? 저희는 지금 합주하고 집에 가는 중이고요 어 맵다 입술이 맵다 유지지태 님이 남자친구예요? 물어보시네요 남자친구라기엔 흥 흥 흥 흥 흥 흥 네 꼴뚜기예요 꼴뚜기 아직도 남자친구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다니 진짜 신기하네 흥 흥 한 10년에 한 분씩 계신 것 같아요 흥 흥 학주 끝나고 집에 가는 중이고요 저 요즘 소통왕이래요 저 요즘 소통 잘하는 것 같죠? 칭찬해주세요 흥 이 스트릿 너무 매워요 발음을 못하겠네 이거 진짜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흥 흥 너무 매운데 이거? 흥 우선은 적응 한번 해볼게요 방금 비닐 뜯었는데 버릴 수 없잖아? 흥 당연언니 저 스물일곱인데 19살 때부터 언니 곡으로만 이슈곡하고 합격하고 대학 다니면서도 언니 노래로 버스킹하고 공연 많이 했어요 흥 진짜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오사? 이름은 안 나와 있어요 고마워요 내노래 뭐로 했어 입시를? 내노래가 입시하기 적합한 곡이 있나? 아무튼 너무 고맙네요 그러게 그쵸? 궁금하다 어우 너무 매.. 이거 너무 화끈고 있는데?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니까 하 하 하 하 하 하 1층 화장실 학생이에요 저 성덕이라고 입이 닳다며 촬영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 우리 그때 대전 갔을 때 저 진짜 화장실 찾아가려고 그랬는데 그 1층에 화장실이 밖에 나가서 정문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못 갔는데 딱 나왔는데 계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잖아요 입술 부었어요? 저 붓고 있나요 지금? 플럼펄스 효과가 있나? 좀 부은 것 같아 그죠? 아니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렇게 약 발라서 부어오르는 게 좋은 거라고? 근데 여기 찢어졌는데 여기가 지금 너무 아프거든 지금? 입술 아까보다 되게 통통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저건 뭐야? 밥은 잘 먹고 등기시나요? 아까 합주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균현이 오빠랑 신촌에 그냥 사람 많길래 어떤 가게에 들어가서 오빠는 순두부찌개를 시키고 저는 김치찜을 시켰는데 정말 너무너무 맛이 없어서 둘 다 화가 났습니다 칼로리였네 내 칼로리 수아님이래 오수아 수아님 왜 그래? 47호짱? 저는 48호였어요 그러니까 47호짱이라고 아 저 48호였어요 언니 저도 학교 전공시험 언니 노래로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요? 제 노래로 뭐로 봤을까? 궁금하네 포진인 것 같아 입술 포진 집에 가지마 베이베 아 여기 언니네 집 근처인데 언니네 집 갈까? 오빠가 째려보는데 조만간 출동합니다 제가 요즘 절주 중이라 왜 오빠 왜 기름 넣게? 근데 왜 차 나오는데 들어가려고 그래 그냥 언니 단코는 예정 없나요? 소극장 투어할 때가 너무 그리워요 소극장은 아니지만 단코는 계획이 있어요 4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공지 곧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다은님 네일싱어게임 파이널인데 개인적으로 누구 응원하시나요? 저는 뭐 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나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무나 이키고 아무나 빨리 끝나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 저와 인연이 있는 분들이 이겼으면 좋겠죠 저도 열심히 투표하고 있답니다 너 입술이 너무 매워 가는 데마다 약간 왜 이러지? 밝은 데서 보고 싶어요 그럼 또 이렇게 켜드려야지 입술이 많이 부었죠 지금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기 찢어진데 이거 괜히 발랐나봐 이거 전공 교수님 추천으로 너무 보고 싶어로 시험 봤었어요 아 전공 교수님 안목이 있으시네 스읍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6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누가 때린 거예요? 때린 거 아니고요 제가 입술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리플럼펄을 하나 샀는데 이게 효과가 되게 세네요 입술이 지금 부어오르다 못해 지금 여기 입술 찢어지는 데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제가 피곤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일부러 입술 부풀어 오르는 립글로즈를 사서 발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괴단 짓을 했죠 누가 때렸니 입술을 최근엔 알러지로 공연하셨어요 알러지 앞서서 내 맘이 자꾸 너를 플럼 버디 건가요 이거 그냥 인스타에서 SNS에서 보고 샀는데 좋은 거 같아요 두 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샀어요 공연 소파 하나만 웃음 어... 우선은 현이랑 같이 하는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맵다 하... 하... 현이랑 같이 하는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오빠 물티슈 있어? 응. 닦아야겠어. 너무 매워. 잠시만요 여러분. 못 참겠어요. 와 너무 매워. 잠시 후 양화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 방면 오른쪽 도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 바보예요. 아 진짜 아프다. 돈 버렸다 돈 버렸어. 20 justice 닦았습니다. 벽이 좋더만. 아니 오빠는 지금 차에 기름 넣으러 왔어요 5만원 어 일반 위반유? 네네네 일반 위반유로 5만원이요? 네 나 마스크 안 썼잖아 닦았습니다 어 닦으니까 좀 낫다 아 근데 여전히 약간 부풀어 올라와 있죠 와우 리플럼퍼를 발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효과가 세네요 얘를 또 이제 누굴 주지 이렇게 사서 실패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실패한 아이들은 또 이제 제 친구들한테 하나씩 갑니다 이 친구는 또 누구를 줘야 할까요? 아휴 죽을 뻔했다 아 여러분 혹시 여고 출입안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잠깐 그 뭐야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었는데 그거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안 보신 분 계시면 TV므로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 너무 뜨겁다 아 해찬이 들어왔다 오늘 해찬이랑 같이 합주했습니다 우리 해찬이 고생 많았어요 맞아요 시즌2 저 1,2 다 봤습니다 우리 해찬이 고생 많았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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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리 오빠가 카드 달래요 야야야야야야 꼬박 진짜 아휴 자 감사합니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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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없다 결제하셨어요? 아 네 삼성픽이 갑자기 안 나으신다고 아 예예 감사합니다 예예 갑시다 기름값이? 많이 흘렀어 어우 이거 뭐 장난 아니야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있네 말이 되는 소리래 요새 왜 이렇게 자주 해줘요 기분 좋게 인사이심 제가 요즘에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랑 반대로 우리 균현이 오빠가 약간 무슨 소리야 완전 똑바로 해 오빠 어디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 맞지? 어 맞아 맞아 어 어 네비 안 켜 어 오케이 오케이 에이 뭐 서울에서 뭐 움직이는데 뭐 네비를 켭니까 예전과 지금 저랑 균현이 오빠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어요 저는 약간 매사가 즐거워졌고 균현이 오빠가 약간 화가 많아졌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그치 느끼지 오빠가 화가 많아졌어 전역하고 나서 사회에 다시 나오고 나서 그래서 화가 되게 많아졌어요 저는 오히려 오빠가 전역하고 오빠가 옆에 있으니까 오히려 화가 좀 줄어들고 이제 세상 만사가 다 되게 예쁘게 보이는데 오빠는 되게 단순한 책에 안에 있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너무 짜증나나봐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도 요즘에 저도 뭐 열심히 저는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일 잡히면 하고 하는건데 아무튼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인싸는 못해요 병이 나요 병이 납니다 오빠 목소리가 좀 굵어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그러면 언니 노래 중에 최애고 누가 커버한다면 찾아볼 만큼 커버하면 찾아본다 나 커버한 건 거기 다 찾아봤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첫눈이 내리면? 첫눈이 내리면 그거 약간 궁금하다 첫눈이 내리면 네가 날 다시 찾아와 또 언제나 그랬듯이 이 노래 커버 어떻게 하실 때 궁금해요 정권이 오빠 왔네 정권이 오빠 왔네 다은 님 콘서트를 한 번도 안 가본 병아리입니다 합동 콘서트는 좌우 바꾸면서 하시나요? 좌우를 바꾼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오른쪽 자리신가봐요 아 저희는 좌석이 고정되어 있긴 한데 최대한 움직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약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언니 저 내일 바로 해요 진짜 꼭꼭 찾아볼게요 첫눈이 내리면 눈이 괜찮으시면 뮤애너와 한 소설 가능하십니까? 참 묘한 일이야 사랑은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일까 내 맘이 내 맘이 아닌걸 이제와 어떻게 모든 시간 모든 공간 내 주위엔 온통 너뿐인 것 같아 묘회 오늘 묘회를 합주를 했는데 우리 밴드마스터 해찬이 해찬이가 묘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편곡을 하셔가지고 모두가 당황을 했어요 첫사랑의 멜로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진짜 그 처음 도입부가 너무 힘들어요 긴 tone이 안 나와요 가사적 론라라라 가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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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힘 가사적 가사적 약 500미터 앞 시속 80킬로미터 단속 구간입니다. 그땐 어렵고 미안했다고 말해 최애곡이라고 음 그 곡 좋아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근데 그 곡은 진짜 컨디션 따라서 되게 기복이 심한 곡이어서 이번에는 이번에 현이랑 합동콘서트에서는 아마 못 들려드릴 것 같고 단콘 때는 한 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콘 때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한 번 생각을 해볼게요. 준비할 거래요. 민혁이도 들어왔네요. 하잉. 어려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귀신 꿈 것도 비에스 첫사랑의 멜로디. 약 1킬로미터 중속 80킬로미터 구간 단속 시작 시점입니다. 저 첫사랑의 멜로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귀신 꿈 것도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어요. 약 500미터 앞 시속 80킬로미터 구간 단속 시작 시점입니다.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요즘 못 들은 것 같아요.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요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거 싸비 가사가 뭐였죠? 너를 잊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 그 다음이요. 너를 잊을 수 있스. 아니야 그거는 맨 뒤잖아요. 시간은 생각보다 없어 흘러가보네 아무리 마음 아파도 어느새 모두 흐려지겠지 우리 추억이 어쩌다 이렇게나 멀어지고만 걸까 꼭 괜찮아진다 해도 아직은 차만 널 보낼 수 없는 나를 잠깐 기다려줄래 조금만 천천히 가줘 너무 오래 안 하니까 또 헷갈린다 그죠? 장인이 오빠 들어왔네요 저희는 합주하고 왔어요 알았더라면 문득 잠에서 깨었는데 창문 두드리는 바람에 잠 우리 로라가 생각한다 어떤 마음에 대해서 숨이 더 개차게 걸어도 나아가지 못해 헤매일 때 고단한 등을 쓸어내리는 그 다정하고도 다정한 산다는 게 나만 어려워 뭐지? 내게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우리 사랑했던 그 시간 우리 함께했던 우리 함께였던 그 시간 그 시간 우리 함께였던 그 시간 아직까지 나는 그 곳에서 헤매고 있죠 헤헤 그 시간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오오오오오오 그러지마요 제발 다가오지마요 그 따뜻함에 Ned 얼마 있다 내 unfor 줄 하 아파와도 난 그대를 참아야겠죠 뭘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대단하다 너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경디기 힘들어 오늘따라 난 니가 너무 보고 싶어 그 다음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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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넌 선명한데 너무도 가슴이 아파 너만 바라보는 날 밀어내지 마 아프게 날 대하고 차갑게 날 부딪혀도 좋아 점점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점점 웃기다 점점 점점 멀어지나봐 그게 변해지나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이런나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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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고기 진짜 많구나 이야 우리 이제 고기 진짜 많구나 이런나라서 뭐지? 아직 가사가 기억이 안 나 이런나라서 제가 생각하다가 생각나면 불러드릴게요 가사 혹시 기억나시면 하나만 써주세요 가사 혹시 기억나시면 하나만 써주세요 아 이런나라서 미안해 거긴 알겠어 전음이 모르겠다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뭔 노래야 이게? 역시 역시 또 뭐가 있지? 안녕 안녕 이내 조소미 연애 오늘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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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전해주고 싶었어 넌 좋은 사람이야 지금도 변함없지만 사랑은 다르잖아 오 맞지? 응 그때 노래곡? 아 아 그거 뭐지? 다른 사람 생겼다는 게 그게 뭐라고 달콤 겁이 났는지 나밖에 모를 거란 생각에 나만 바보였지 뭐 그래든 거기까진데 항상 바라고 원했던 건 나였어 너는 그저 그렇게 시간만이 흐르길 바랐어 어쩌면 우리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그땐 어렵고 미안했다고 말해 말해 사실 나에겐 네가 처음이라서 더 아픈 걸까 수줍었었던 그때 우리가 아 자꾸만 떠올라 음을 좀 낮게 잡았죠? 고의였습니다 하얀 눈꽃처럼 하얀 눈꽃처럼 떠나버린 사랑 우리 추억들은 아직 여기 남아서 우 우 우 우 마지막ентов 순간만은 아름답길 바래 그 다음 뭐지? 나나 다시 돌아와 나나나나 가사 모르겠다 노래의 가사를 모르겠어요 달총님 작사 만약에 나 만약에 나 너에게도 닿을 수 있을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네 곁을 맴도는 나 무너질 것 같아서 눈을 감아 꿈처럼 아득히 네가 보여 이젠 아무것도 못하는 네가 그런 거지? 까지 기억이 나요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상상 상상 잘 지내요 잘가요 그 후렴이 뭐였죠? 비교가 가상 Partner 이젠 이제 가사기 이젠 맞나? 상상이야? 응 이젠 아닌 것 같아 이젠? 뭐지 고기? 삽이 처음 시작한 가사가? 이젠 마주하겠어요 더 이상은 어휴 이거 모르겠어 방어님 혈액형 MBTI 뭔가요? 저 A형이고요 MBTI는 INTP입니다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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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하겠어요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언니 그 차에 귀신 탄 거 같아 도망가래요 내 말이요 근데 저 이제 집에 다 와가지고 곧 도망갈 겁니다 너를 잊을 수 있을까? 이거 아까 했어요 Dear Dear 어떻게 불렀지? 노래가 너무 많아 진짜 와 가사를 쫙 보내셨네 와 가사를 쫙 보내셨네 와 가사를 쫙 보내셨네 라는 게 이 노래가 다 이렇게 나를 나는요 나는요? 나는요 왜 이렇게 가사 모르겠어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나는요 오빠가 여러분 저는 집에 다 왔답니다 집에 어서 들어가서 저는 이제 고양이들을 챙기겠습니다 언니가 생각했을 때 언니 누려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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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곡이 뭐예요? 저는 행복했다요 김균현 씨 작사 작곡의 행복했다 김균현 씨가 작사 작곡한 행복했다 김균현 씨가 김균현 씨가 5분만에 자신의 진심을 너무 가득 담아 쓰신 행복했다 눈물을 가득 흘리면서 저한테 다은아 정말 슬프게 불러줘 했던 행복했다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행복했다 행복했다 행복해 행복해 안녕 행복해 행복해